오늘은 무조건 성공 말이 필요 없는 거죠? 이 안에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무조건 성공 아 뭐야? 아 해야지 나 왜.. 어.. 욕먹어야 돼죠? 근데 형들 나 존나 열심히 하는데 왜 뭐만 하면 대충 한다고 하지? 난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만 재미있었는데요? 생방송 키고 욕만 너무 많이 먹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텐션이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형님들 하이요 반갑습니다 육백이에요 오늘 구슬아이스크림 만들 거예요 구슬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이거 만드는 거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 안에 만들거든요 구슬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를 스포이드로 짜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방울만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떨어지게 하면은 구슬아이스크림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죠? 오늘은 무조건 성공 말이 필요 없는 거죠? 이 안에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무조건 성공 아 뭐야? 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떨어트렸더니 덩어리가 커졌네요 이거 덩어리 안 커져 작게 해볼게요 어 이게 한 군데에 떨어지면 안 되고 아 주변에 떨어뜨려야 되네 주변을 오케이 일단 이거 덩어리 큰 거 하나 뺄게요 이것도 맨손으로 잡으면은 우와 차가워 차가워 어 왜 이렇게 차갑냐 이거 맨손으로 만지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잠깐 어이씨 나 망한 거 같은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번에는 파인애플 맛이거든요 파인애플 이거를 쫄쫄 짜주면 절대 안 되네 쫄쫄 짜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얘네가 형들 또 지드끼리 붙네요 같이 어 형들 보이시나요? 요렇게만 하면 난이도 완전 간단하고 그냥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 얘 한번 일단 꺼내볼게요 형들 아 동그라미가 돼서 안 꺼내죠 어 동그라미 돼서 안 꺼내죠 안 꺼내죠 오케이 이제 파란 거 구슬 아이스크림이 그 파란 것도 있으니까 어 파란 거 나온다고 파란 거 나온다 와 근데 이거 국물 진짜 빨리 사라지는데? 방법은 간단해가지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조심해서 천천히 해야 돼요 오 구슬 아이스크림 되네 오 좋아 일단 완성했어 내가 보여줄게 완성했는데 여기 되게 차가워 어 1차 시도 근데 형들 이거 바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왜 그러냐? 또 만들면 됩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비닐봉투에다가 파워에이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파워에이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쫌 매줄게요 절대 세지 않게 이렇게 한번 어 됐다 여기 살짝 빵꾸났는데 지가 알아서 빵꾸났어요 그때 천천히 떨어지네 오 아주 좋고요 빵꾸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났어 오 오 뚝바퀴 게이드 얘는 그러면은 벽돌을 주워서 벽돌로 이렇게 거치해 주자고요 응 여기 바로 있구요 시끼들 물 먹고 와서 새끼 꼬리고 물 먹고 와서 새끼 꼬리고 야 귀요미 야 야 앉아 일어서 귀 없네 새끼 오케이 형들 얘도 이제 안 떨어지고요 여기에다 이제 테이프 붙일 거예요 어 잘 붙어줬고요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 천천히 붙여 응 이거 뾰족하게 오케이 형들 이제 구멍 뚫고 뚱뚱뚱 떨어지면 쓸게요 뚱뚱뚱 또 한번 뚫어볼게요 형들 테이프 있는 데로 뚫어 그니까 망했어 테이프 테이프 아 형들 이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카메라 안 보이죠?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얘네가 뚝뚝 떨어져야 돼 뚝뚝 떨어지지가 않네 어 실로 여기에 끝부분을 묶어가지고 일단 얘 한번 뚫어볼게요 뚫었어 뚝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형들 오 된다 얘 성공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 성공했어요 자 여기다 한번 뚫어볼게요 형들 오케이 뚫었어요 왜 안 나오지?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뚫었어요 오케이 성공 뚝뚝 어 좋아 마지막 얘만 성공하면 돼요 지금 얘네 대고 있어요 오케이 성공 자 이거 버리고 가자 형들 굉장히 예술적이죠 그냥 싹 펴지면서 보여드릴게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 위에서 뚱뚱뚱뚱뚱뚱뚜 더러져가지고 지금 놀랍게도 구슬아이스크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 새X 한 마리도 빠졌네요 까마한 거 보이세요? 아 씨 개미가 왜 들어가 개미 아이스크림 아닌데 개미가 왜 들어가냐 지금 그럴싸하게 잘됩니다 개미 좀 빼고 보여줄게 개미 빼고 아 개미까지 먹자 안 보여 보이면 빼겠는데 안 보여요 개미도 먹을게요 개미는 우리에게 좋은 단백질이죠 아 여기서 뚝뚝뚝 이게 커피 우유고요 이게 파워웨이드고 이게 딸기 우유예요 자 요 친구들이 지금 떨어져서 여기로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구슬아이 크림 모양 나오죠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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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아이 크림은 동그랗고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릇을 안 움직여줬더니 한 군데에 밀집돼서 요거는 실패한 거 요기 안에 게 성공한 거 꺼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끝에 한번 떠볼게요 형들 덩어리 큰 거 옆에 똥글똥글뱅이도 있네요 오 됐네 됐네 자 이제 쟤들 한 번 넣어볼게 오오 일단 씻어서 엄마한테 해볼게 오케이 씻어 자 형들 한 번 먹어보자 이거 맛 어때? 좀 시켜서 먹으래 해 나갈 뻔 있어 아 진짜? 형들 이거 좀 시켜서 먹으래요? 어우 지금 형들 찬기 나오는 거 보이죠? 나도 지금 찬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먹어도 돼 시간 뒤에서 먹는데 형들? 먹어도 되나? 너 이빨 나갔지 지금? 아 나갔잖아 솔직히 안 나갔어? 진짜 먹어보자 아 그래? 진짜 먹어도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 모양 되게 잘 됐죠? 아이 맞다 달라붙는데 깜짝이야 아 막 입술에 달라붙다가 깜짝 놀랐네 오오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참고 먹었네 참고 먹었다금? 와 근데 입술에 이거 하니까 아파 으음 이차 형들 솔직하게 말해드리나요? 맛은 있어요 어 오늘 달라 한 번 먹어볼게요 으아아아아아악 아 코아 코아 야 코아 시그오 어 어 야 요크아 아 근 거아 근 거아 근 거아 이 취미인 어떡하나 고소해 으 sanit여pla 으악 진짜 디진거 같은데 진짜로 아 신중심심 진짜로 아이스크림 있다가 지금 하는iko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얼얼한데요? 소스로 조금씩 먹어야 되나 봐 읍박이의 이거 구수랑이스크림 만들길 대ет 성공 오 오늘 같이 성공할 때도 있긴 해요 네 정신애 scandal 먹지 마세요 사 드세요 맛 없어요 취미야 인정?